이번에는 제일 제일 신소문을 보내주세요. 개사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관객님들이 오빠님들이 많으시고 언니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오빠 해가지고 내 맘 줄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세요. 네 신소문 칼 들고 내 맘 줄 때 박수 봅니다. 네 신소문 칼 들고 내 맘 줄 때 박수 봅니다. 한심경돼서 내가 있으니 새 맘 줄게 가도록 하지 못한 어두워가게 없나잖아 우리의 목숨을 안주려 하고 좋아한다냐고 흥미난 기억은 없나 아 오빠의 어두운 성이 있어 그것만 생각 서로 다 알았을 때 나이가 중요한 건 빠르기 중요하지 링곳에서 찾지 말아요 하나밖에 없을 사람 없다는 사랑에 나이가 좋은 꿈이 되세요 다시 이 소문 내가 응줄게 이번에는 응기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응기로 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줄게 어디로 가 서로가 내 마음을 잘한다 우리 역시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한다 언니 보고 온 게 있어 흥분한 생각 서로가 사랑하는 것 나이가 중요한 건 빠르기 중요하지 링곳에서 찾지 말아요 하나 밖에 없는 사람 당신을 사랑해 주시기 하나 밖에 없는 사람 당신을 사랑해 주시기 내가 사랑해 주시기 내가 사랑해 주시기 내 마음을 쉽게 가능하게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